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오늘의 첫번째 사연 무시무시해요 정말 무서워 제목 결혼 소개팅 어플에서 사람 아닌 놈 만난 썰 얼마전 집에서 tv 켜놓고 띵가띵가놀던 중에 결혼 재혼 소개팅 앱 광고가 나오는걸 보게 됐어요 평소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날은 좀 달랐습니다 요즘 따라 뭔가 좀 외롭기도 하고 또 나이도 있고 거기다가 심심하기도 해서 정말 혹시나 하고 가입을 해봤죠 사실 뭐 그동안 소개팅 앱 같은 걸로는 사람들 만난 적도 없고 대화를 했던 적도 없는데 여긴 보니까 자신의 정보를 어느정도 공개하길래 아 여기는 좀 다르구나 뭔가 좀 진지하게 만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죠 하지만 결과는 시궁창 아무튼 가입을 하자마자 어떤 남자와 연결이 됐는데 대화를 하다가 결국 뭐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어요 근데 아이씨 니 기럴거 이게 내 최대 실수야 왜 그랬을까 일단 저희 두 사람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보자면 아래와 같아요 남자 나이는 마흔 건설현장 기술직이긴 한데 회사 직원은 아니고 그냥 일용직이라고 해요 재산으로는 취미용 낚싯배 한 척 작은 통통배 보증금 3천짜리 전세 그리고 일할 때 쓰는 중장비 한 대와 한 1톤 트럭 그리고 자가용 월 7,800 정도의 수익을 올리지만 겨울 두 달 정도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1년 10달만 일하는 거죠 집도 좀 못 사는데 그래서 뭐 비빌 데도 없다 라고 본인 입으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여자 저죠 나이 서른 셋 4개월간 백수 상태이며 구직 중이에요 재산으로는 보증금 7천짜리 전세가 있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저희 집에서 1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비록 부자는 아니라 부모님 노후 걱정 1도 없고요 연금 및 퇴직금 그리고 세를 받는 작은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 집안이 망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훗날 유산으로 한 1,2억 정도는 제 몫으로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자의 이성관계 및 생각 남자 한 번 사귀면 오래 사귀고 그동안 연상만 만나 왔었는데 제일 오래 만난 건 8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일단 사귀게 되면 거의 다 동거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2년 전까지 동거를 했던 그 여자하고는 결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바람이 나서 헤어졌다고 해요 그 여자가 저 예전부터 결혼 생각이 없었기에 소개팅 같은 건 받지도 부탁도 안 했었어요 20대 중후반 이후 지금까지 딱 2명을 만났는데 물론 그 전에 나이 어릴 때는 자잘한 연애 몇 번 했었어요 여튼 2분을 만났는데 그 중 제일 긴 게 약 1년 동거나 낙태 경험 전혀 없어요 아니 근데 말이야 말이야 말은 말이죠 몇 달도 아니고 몇 년씩 동거를 했으면 이건 그냥 부부고 사실혼 아닙니까? 그래서 제가 이걸 물었는데 남자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밖에서 자는 거랑 동거하면서 자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? 어차피 자는 건데 그럼 그것도 사실혼인가? 안 그래요? 이런 헛소리를 하더니 늙어가지고 내가 꼬이는 건지 또 갑자기 이상한 헛소리를 날벌됩니다 애는 밖에서 자다가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동거를 하다가도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어? 그렇게 애 낳고 살다 보면 다 똑같은 거지 그게 결혼이야 결혼이 뭐 별건가? 어? 어? 재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이씨 전에 같이 살던 여자랑 결혼 생각하고 내가 집이며 땅이며 전부 다 지앞으로 해줬는데 이 썩을 여니 바람나가지고 다 가져갔어 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그 외에 본인의 돈으로 누나 시집 보내주고 또 이혼하고 혼자 사는 엄마한테 가게도 차려주고 뭐 그러다 보니 지금은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결혼! 우리 결혼할 때 집이 필요하다면 대출 좀 땡겨가지고 사면 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인간은 이때 벌써 저하고 결혼을 했나봐요 어이가 없었지만 실수련이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그나마 남아있던 돈도 그 전 여자가 다 털어가가지고 뭐 지금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남자가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고 애 잘 키우면 돼 그래서 야 그래도 어? 나한테 시집 오면 시집 스트레스는 없을 거여 이건 내가 장담하지 하지만 나는 집밥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된장찌개랑 김치찌개 같은 걸 잘 끓여야 돼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면 밥은 꼭 해줘야 한다 물론 예전에도 그랬지만 나는 마누라가 차려주는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해야 된다고 라고 완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요 애가 없을 때는 제가 차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하고 애 키우기 시작하면 아침은 무리죠 아니야 배가 불러도 음식은 할 수 있는 거고 애 낳으면 등이 없고 충분히 할 수 있어 우리 엄마도 그리 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가 주장하는 아침밥이란 새벽 4, 5시에 일어나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일용직 노가다 일찍 나가니까 거기다가 홀몸이 아닌데 애 키우면서 저걸 요구한다? 이건 좀 심하게 오버하는 거 아닌가요? 물론 아침 8시나 이렇다면 모를까 챙겨줄 수 있어 참고로 저는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제가 이런 식으로 대꾸를 하니까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 그 정도는 해야지 나는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괜찮아 맞벌이라는 거는 못 버는 남자들이 아내 고생시키는 거요 이러면서 큰소리 떵떵 쳤어요 그러다가 아이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피임? 절대 안 해 지난 세월 동거하면서 피임해본 적 한 번도 없고 피도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했어 그거 왜 하는 거야? 그거 왜 해? 못하러 해 그거 아니 그게 뭔 소리야? 그러다 애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요? 생기면 그냥 낳으면 되지 뭔 걱정이요 어차피 나는 애 많은 게 좋아 최소 3명은 돼야 한다고 애는 낳기만 해도 지들이 알아서 잘 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키우는 건 본인은 이 대목에서 아 이 새끼가 진짜 미친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또 제왕절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뭔 소리야? 당연히 자연분만 해야지 아니 아파봤자 뭐 얼마나 아프다고 배를 째나? 그리고 여자 나이 34시면 노산이야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루빨리 나와야 돼 나랑 일단 개소리 삑삑 씨부러 대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게 믿겨지나요? 이거요 서로 알게 된 지 3일만에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3일만에 처음에 이 자식이 본인 스스로를 일편단심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자 마음은 다 이해해줄 수 있다 등등 이런 소리를 하다가 딱 이틀 만에 돌변한 거예요 진짜 얘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뭔가 소름 끼치는 인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맞춤법이 완전 심각했는데 전문대 졸업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거야 싶을 만큼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거기다가 너무 무식한 발언들을 하니까 더더욱 그랬죠 그래서 아 이건 아닌데요 라고 제가 몇 번 짚어주긴 했는데 이게 1도 안 통하니까 저도 점점 짜증이 나는 겁니다 여튼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 톡으로만 대화를 주고받았었는데 목소리 궁금해 이러면서 보채는 거 끝까지 안 알려주다가 제가 좀 실수를 했어요 말실수 같은 걸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걸 사과하는 뜻으로 연락처를 알려주게 됐죠 그런데 이때부터가 진정한 고통이야 핵고통이야 하루에 2시간 심할 때는 3시간 정도 그 긴 시간을 통화하면서 이 인간에게 고통을 받게 됐죠 진짜 귀찮고 짜증났지만 그래도 딱 한 가지 득이 된 게 있다라면 그래도 이 인간 덕분에 미친 남자는 어떤 것이다 미친 남자의 사고방식은 이렇구나 라는 걸 그래도 제가 알게 됐어요 그건 고맙네 아무튼 이놈은 첫 행화부터 그랬어요 야씨 우리 진짜 인연인가 봐 내가 땡땡식 만나려고 그런 고통들을 당했나 보네 이따위 느끼한 멘트를 치면서 본인은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느끼고 있는 그 감정에 대해 숨김이 없는 거라며 거창하게 씹을 댔는데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에 가만히 두고 봤어요 뭐라고 하는가 싶어가지고 그러자 이 인간이 이제 한술 더 떠서 자꾸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아 아직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 미루고 미루고 했는데 결국엔 그래 나중에 주말에 밥이나 함께 하죠 이러고 말았어요 그냥 뭐 한번 보는 거야 나쁜 건 아니니까 그랬는데 아니 이 자식이 내가 만나자 해줬으면 그냥 좀 닥치고 있으면 될 텐데 이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자꾸 보채는 거예요 사람 짜증나게 참고로 아래에 쓰는 대화 내용은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사귀지도 않고 그냥 알게 된 지 딱 6일 된 남녀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입니다 아이씨 이리 바빠서 아직 밥도 못 먹었어 아휴 배고프겠대 어서 뭐라도 좀 챙겨드세요 아이씨 땡땡식은 진짜 눈치가 없네 사람 깝깝하게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 우리 집에 와서 라면이라도 끓여줘야 되는 거 아뇨? 어?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구분을 못 하겠어요 제가 거기 갈 시간이면 벌써 다 먹고 치우겠네요 이러면서 비웃는 이모티콘 보냈고 그랬는데 기분 나빴는지 일시리 하더군요 그러다가 잠시 후 대뜸 지가 잡은 물고기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뭐 돔 같은 거 아 저도 그거 좋아해요 지금 그거 우리 집 냉동실에 있는데 이거 녹여가지고 물회로 만들어 먹으면 맛이 죽인다고 이번에 만날 때 내가 가져갈 테니까 땡땡식은 그냥 집에서 채소만 준비해 어? 내가 맛있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자꾸 은근슬쩍 저희 집으로 오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 외에도 두세 번 더 있었어요 서너 번이네 그리고 이 외에도 땡땡식 지금 뭐해? 아 이 엄마랑 쇼핑몰에 왔어요 아 그래? 나도 지금 그 동네 현장인데 잘됐다 장모님 얼굴이나 한번 보러 가야겠네 오늘 너무 힘들어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아이씨 눈깔이 핑핑 도네 돌아 당분간은 이리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좀 쉬어야겠어 근데 내가 땡땡식 얼굴을 보면 힘이 날텐데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그러게요 당분간 좀 쉬세요 땡땡식아 나 만나자고 하면 지금 바로 퇴근하고 갈텐데 아이씨 너무 힘드네 오늘은 일찍 퇴근하셔가지고 집에 가셔 어? 푹 쉬세요 아이씨 일도 힘들고 날씨도 덥고 기운도 없는데 땡땡식아 나 안 만나주고 진짜 외롭고 쓸쓸하네 여기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말이 안 통해 짜증나 그래서 동시에 그리고 동시에 빡 치기 시작했죠 아이씨 계속 이러시면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잖아요 이러고 바로 잠수 탔죠 그런데도 이 인간이 끊임없이 헛소리를 날버대길래 진짜 너무 짜증나서 대화방을 그냥 놔버렸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또 몇 시간 동안 계속 전화를 걸어옵니다 그래서 야 이건 진짜 아니다 이게 진짜 또라이구나 싶어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은 마음에 우린 안 맞다 나 말고 다른 여자 찾아봐라 이렇게 보냈는데 소용이 없어요 전화 받으라면 계속 문자 보내고 하루 반나절 동안 전화 통화만 40통 정도 걸어온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 제가 안 받아주니까 긴 장문의 톡 문자를 보냈는데 그냥 일이 힘들어서 외롭고 쓸쓸하다고 얘기한 거지 당장 보자는 말이 아니었어 이런 핑계를 대는데 대화가 늘 저런 식이에요 제가 몇 번이나 분명히 부담스럽다고 했음에도 사람 말을 개미 똥구멍처럼 듣는 건지 뭔지 꼭 무슨 결혼한 연인처럼 말을 하고 나한테 똑같이 반응해주기를 바라는 거 너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잤어 니 목소리가 궁금해서 못 잤어 이러다가 통화를 한 바로 그 다음날부터는 얼굴이 궁금해 미치겠다 나 지금 계속 잠을 못 자고 있어 왜 잠수 타 걱정돼서 한숨도 못 잤잖아 등등등 진짜 끝이 없는데 완전 또라이 같아요 여튼 계속 전화를 하면 차단하겠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 한번 봅시다 화가 난 건 아니에요 다만 아직 안 지 얼마 안 된 상태인데 무슨 연인처럼 대화를 하시니까 이거는 뭐 적극적이고 솔직한 게 아니라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그래요 미친 것 같아요 당신 일부러 만날 날도 정했는데 농담이라도 자꾸 이렇게 당장 만나자 이렇게 반복하는 건 도가 너무 좀 지나친 거 아닌가요?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공감하고 공통적인 것도 별로 없고 연애호관이나 결혼생활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하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아니야 너 진짜 만나게 되면 계속 지금 저한테 하신 것처럼 콧 깰까봐 콧 깰까봐 무서워서 못 만나겠어 갑작스레 연락 끊어서 미안해요 차단한 적은 없고 이 관계를 계속해야 되나 고민이 돼서 답장을 못했는데 계속 연락하시는 거 보면 차마 연락 못하다 이제서야 생각 정리하고 답장합니다 힘든 일 많으신데 초반부터 이런 저런 부담에 앞으로도 저로선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암저록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자 한동안 조용하나 싶더니 일주일 만에 톡이 옵니다 땅땅씨 잘 지내? 이야 이 인간 뭘까? 뇌에 번개를 맞았나? 1년 사귀고 헤어진 전남친도 이런 문자 안 보냈는데 네 잘 지냅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했지만 역시나 사람 말은 안 들어요 그래도 제가 좀 일방적이긴 해서 살짝 미안한 마음에 대화를 살짝 주고받았는데 야 이거 안돼 안돼 절대 안돼 바로 차단이야 힘들어서 외롭다고 말한 건데 일단은 미안해 그게 문제는 아닌데요 아마 어디서 잘못된 건지 계속 모르실 것 같지만 알려드릴 필요성도 못 느끼겠고 그냥 생각 맞는 여자랑 만나 평생 행복하게 사세요 그래 가 여자는 무슨 땅땅씨한테 서로 얼굴도 모르는데 나도 왜 그런지 마음이 끌려서 뭔 소리 아 끌려서 편안해서 그랬나봐 오해는 좀 풀어주고 오해는 좀 풀고 톡은 차단했을 것 같고 어플에서 다시 보면 오해는 좀 풀고 좀 찜찜해서 저 차단한 적이 없고요 카톡은 그쪽에서 먼저 탈하셨어요 카톡 잘 안한다고 땅땅씨한테 얘기했는데 땅땅씨랑 연락이 안되는데 내가 카톡할 이유가 없어 탈한 거야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를 잘 모르겠어 다시 만들어 톡 보낸 거야 네 이제 아니까 됐네요 뭘 이제 이유 아셨잖아요 더 이상 연락하기 싫다고 같은 말 그만하고 싶다고 내가 지금 땅땅씨를 귀찮게 하는 거지 미련 때문인가 봐 미련 때문에 서로 얼굴도 모르는데 왜 미련이 생겨낸 걸까 정말이지 더 이상 말도 안 들어가고 그냥 차단할게요 내 역차 지우라고 매번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지 일하고 오면 많이 힘드니까 우리집 가정부로 취업해라는 말은 농담이랍시고 계속 던져댔는데 기분 거지 같았죠 딱 그거야 그냥 지 새끼 낳아주고 관계해주고 집에서 살림하면서 밥 차려주는 여자를 원하는 거 새벽밥 아니 여자랑 그렇게 오랫동안 동거를 했다면서 어디 여행 가본 적 1도 없고 영화관에 가본 적도 없다 그러고 지가 지불인 거예요 땅땅씨랑 같이 가면 되겠다 이지랄 늘 항상 집에서만 데이트를 했고 나는 그런 거 몰라 가고 싶으면 가면 되지 뭐 이랬는데 이게 무슨 독거노인이랑 대화하는 줄 알았어요 길고 재미없는 걸 써서 죄송합니다 그냥 이 남자가 너무 소름 끼치고 기분 나빠서 여기라도 하소연을 하고 싶었어요 그럼 안녕 이야 진짜 저런 사람이 있구나 다 거짓말 같은데 저 사람이랑 8년 동안 살았다고? 거짓말이야 감사합니다 아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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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 sensitive leme 엔 감사합니다.